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전남 보성군이 오는 4월 23일까지 보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을 진행합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2월 농업기술센터에서 개강식을 시작으로 보성군 전입 5년 이내의 농업인과 귀농기촌 예정자 그리고 청년 25명이 수강하고 있습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체계적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정보 제공을 위해 매주 화요일마다 이뤄지며 1인당 10회 총 42시간의 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 한편 군은 앞으로 관내 주요 재배장목의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인의 세무 회계이론 교육 그리고 안전출금 및 조작실습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신규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 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과